류수영의 쇼핑어플 공구마켓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ge는 Z, 저는 갓세븐 뱀뱀입니다.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단어 진짜 많은데요. 작가님분들이 봤을 때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말 탑3 공개합니다. 1. 스케줄이 비즈, 2. 비주얼이 브릴리언트, 3. 무대가 베스트, 베스트 아프 더 베스트. 네, 슈퍼비를 가진 더버비, 뱀뱀 언박싱 즐길 준비 되셨나요? Let's get it. 네, 스테이션 제트, 뱀뱀의 언박싱. 첫 곡은 제 노래 슬로모 듣고 왔습니다. 네, 라디오 디제이는 처음 도전해보는데요. 일단 많이 떨리고, 그리고 오늘 제가 실수를 한다면 미리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재밌게 즐겁게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저도 최대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피닝 언박싱 쇼. 스쿨스쿨. 네, 오늘 스쿨스쿨 아주 많이 들을 예정이니까요. 마음 준비하시고. 네, 제가 지금 리본을 먹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스테이션 채널로 잘 보고 있죠? 여기. 네, 이 리본을 이쁘게 풀면서 재소개를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아가새가 보내준 미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닉네임 슬로모 듣고 우는 사람님. 네, 지난번 영재가 언박싱 나왔을 때, 뱀뱀 리본 틀고 리본 풀면서 자기소개 했거든요. 원곡자 뱀뱀, 질 수 없다 리본 춤추면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저도 영재형 하는 거 봤는데, 솔직히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리지널, 네, 클라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뮤직 큐. 좀 섹시하게 하거든요. 오, 야. 워낙 맨, 이즈보이,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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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안 불리네. 벤벤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DJ 도전. You know what I mean? JB 듣고 있나? 저번에 슬로모 안 틀려고 나 다 봤거든. 네. 저도 딱히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네요. 제가 너무 떨려요. 어떡해? 네, 일단 리본 노래 가사처럼 오늘 아가새들의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만 해 줬으면 좋겠고. I'm reborn. 네, 그러면 일단 실시간 문자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뱀이 너무 이쁘다. You know, 진행에 진짜 DJ 해도 되겠어. 역시 대한태국인. 아, 제가. 제가 뭐라고 DJ를 하겠습니까? Yes, 맨. 6736님, 우리 뱀이 언벅싱 안 차려고 카페인 섭취를 좀 했어요. 눈 크게 뜨고 우리 뱀이 보고 있을 거예요. 뱀아, 멋지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얘기하려고 지금 섭취 중입니다. 네, 0025님. 밤밤이 말 끝에 스컬스컬 없으면 이제 섭섭해요. 네, 평생 스컬스컬 해주기? 당연하죠. 지금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습니다. 0406님. 뱀뱀씨, 루프르 박물관에서 미모의 97년생 남성이 사라졌다고. 아, 저 이거 알아요. 여러분. 사라졌다고 찾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컴백한다고 탈쇄하셨나요? 네. 이거 되게 뻘쭘하는구나. 이런 혼자 있으니까. 오케이, and next is... 네, 2274님. 오늘 2014년 갓세븐이 나온 라디오 듣는데 그때 뱀뱀이가 DJ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DJ된 뱀뱀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 이거 해줘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미션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마이 케이는 무료입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시면 제가 직접 쓴 답문도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션 제트, 뱀뱀뱀의 언박싱,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제페토 어플에서 방송 중이니까요. 네, 아가씨들 알죠? 만, 관부,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커머셜, let's get it. 건강이 필요할 땐 홍삼은 비티진 비티진만의 ECS 효소공법으로 뛰어난 흡수력과 함량 홍삼은 비티진 홍삼의 효과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고 홍삼은 비티진 똑똑하게 고른 비티진 홍삼 사포닌 차원이 다른 비티진만의 컴퍼니웨어 집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제트 저는 갓세븐 뱀뱀입니다. 스테이션 제트 뱀뱀의 언박싱 아가씨들이 미리 보내주신 질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뿅님 뱀뱀 타이틀곡 핑크 스웻 작곡인데요. 핑크 스웻 쪽에서 먼저 연락을 준 거예요? 아니면 뱀뱀이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받은 거예요? 이거는요 얘기하면 좀 긴데 저랑 핑크 스웻 그분이랑 이제 안 지 한 2년 반에서 한 3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아 뭐였죠? 어쩌... 저도 기억이 잘 나는데 어쩌다가 이제 인스타로 DM을 서로 주고받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핸드폰 번호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핑크 스웻이 LA 오게 되면 같이 작업하자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때는 저희가 월드 투어 돌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때 이제 자유시간에 잠간 들려서 네, 슬로모랑 또 이렇게 더 있는데 이제 함께 좀 가볍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네, 그래서 슬로모가 탄생했고요. 네, 되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네, 이번에는 동생은 누나 소리 듣고 싶다.님 네, 이번 앨범 녹음하면서 아, 이거 진짜 힘들었다. 혹은 내가 생각해도 잘 불렀다. 하는 노래 있나요? 일단 Let Me Love You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높은 음을 올라가기가 좀 많이 어려워해요. 그래도 요즘은 보컬 연습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노력하는 중이라서 조금 조금씩 옛날보다는 좀 좋아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근데 그래도 Let Me Love You 후렴 부분은 정말 높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이거 잘 불렀다 하는 거는 Who Are You? 였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음역때도 저랑 잘 맞는 것 같고 노래 분위기도 뭔가 제 공기 70%, 소리 30%랑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잘 불렀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실시간 문자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802님 베미, 저는 진짜 베미 앨범 색감이 너무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가새인데요. 베미는 이번 때 색감이 좋나요? 네? 아니면 이번 B 앨범의 색감이 더 마음에 드나요? 아 이거는 너무 느낌이 저는 특히 둘 다 좋거든요.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이었고 그리고 좋아하는 컨셉이었고 근데 리본이랑 이번 앨범 B는 좀 스토리가 다르죠. 리본은 다시 태어났고 이제 다시 태어났으니까 또 저만의 세상을 만들고 또 저만의 색깔을 찾아야 되니까 이제 앨범 B에서 찾았고 다 앨범은 또 이어지는 걸로 할 수도 있죠. 네, 3033님 베배밤 군 베배밤 군 네, 이번에 나온 신곡을 태우거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 네, 한번 가볼게요. 태우거 원, 투, 쓰리 소니깍 봄, 뱀뱀 나갑 봄 거 러우니 봄 갑 마 프롬 갑 앨범 B나갑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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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아 맨 아, 이거 제가 재범이 형이랑 같이 있을 때 텐션이 너무 다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지금? 제가 잘하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김다정님 답장에 너무 재범이 형 얘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스테이션 Z 하면 재범이 형부터 떠오르긴 하죠. 네, 그리고 재범이 형 라디오 하는 거 들어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 좋습니다. 근데 저만의 슬로모에다가 X 긁는 거 제가 봤거든요. 네, 재범이 형 들려 먹었습니다. 네, 4552님 오늘 내용도 너무 예뻐서 시선 강찰이에요. 네, 어떤 컨셉으로 했는지 궁금해요. 아, 보이시나요? 이거는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뭐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앨범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거는 앨범 색깔 그리고 이 비는 후아유의 비 그리고 여기는 슬로모의 비 그리고 후아유의 비 일단 그 저의 다른 자인 컨셉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여러 개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3856님 뱀디 태국 다녀와서 10일 동안 격리했는데 격리하는 동안 뭐 했어요? 컴백이 코앞이라 마음이 많이 불안했을 텐데 그 시간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요. 일단 솔직히 10일 동안 어차피 뭐 집에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0일 동안은 제가 뭐 했는지 네, 곧 알게 될 겁니다. 뱀뱀 유튜브 채널로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네, 1231님 뱀뱀 오빠 나도 이제 오빠 소리 듣는 거야 오마이갓 뱀뱀 오빠 저는 용재 오빠랑 동갑인데요. 네? 뭐라는 거야? 뱀뱀 오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저는 원래 오빠라는 소리 진짜 듣고 싶었는데 작년부터 뭔가 별로 안 듣고 싶어졌어요. 이게 젊은 게 좋더라고요. 요즘 이제 솔직히 제가 음악 방송 가면 이제 후배분들도 많은데 후배분들이 막 2002년생 2001년생 막 이래가지고 네, 가끔 대기실이 쓰면서 현타가 옵니다. 네, 3154님 뱀마 잘하고 있어. 긴장하지 말고 골라봐. 재범뱀 형 다섯 명 BS 다섯 살 진영이 형 음 저는 다섯 살 진영이 형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영이 형은 예스 지영이 형은 많이 잘 들으니까요. 제 몸 형은 감당 못합니다. 저도 솔직히 아마 지금 스테이션 제트 작가님분들도 감당 못 하시걸요. 그쵸? 네, 그리고 솔직히 우리 아가서 여러분들 감당 못 하잖아요. 우리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앨범 4번 트랙 네, 어? 저 뭐 좀 추가로 얘기해도 돼요? 네, 이 다음 곡은 Subliminal 이라는 노래인데요. 방금 한 한 시간 전에 이제 제가 슬로우 모 그 3천만 뷰 기념으로 제가 Subliminal 이라는 노래에서 제가 직접 편집 뮤직비디오 편집을 했는데 네,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Subliminal by BAMBAM 네, BAMBAM의 Subliminal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네, 그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메시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갓세벤 Forever님 네, 갓세벤 데뷔 8주년 날 다 같이 라이브 방송해줘서 정말 행복했어요. 덩어리들이 최고야. 우린 우리대로 간다. 네, 어? 그날도 네, 저희도 되게 기분 이상했어요. 또 8주년이니까 일단 시간도 빨랐고 일곱 명 다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근데 또 네, 막형이랑 잭슨 형 또 해외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는 멤버들도 상황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해서 좀 아쉬웠고 네, 근데 제가 또 얘기하면 스포 나갈까봐 일단 그냥 네, 저희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거 보니까 일단 마음이 좋았고 오랜만에 뭔가 가쁘심을 느꼈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갓세븐이 스테이션 제트랑 인연이 또 끈끈하잖아요. 그쵸? 네, 제작진 분들이 데뷔 8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특별한 시간 준비해 주셨... 바로 갓세븐 퀴즈 언박싱 오, 넷플렉스 오케이 네, 퀴즈는 총 5개 네, 3개 넘게 마치면 선물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실패하면 벌칙이 있다고 합니다. 음, 제가 이런 거 잘 못 해요. 네, 일단 갓세븐은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 자신이 좀 반판이네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퀴즈 주세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난 2017년 갓세븐은 이홍기의 키스더 라디오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날 영재 유겸 뱀뱀 막내즈가 노래방 라이브로 빅뱅의 루저를 열창했고 해당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156만 뷰를 기록한 바 있죠. 여기서 문제들입니다. 영재 유겸 뱀뱀이 부른 루저의 노래방 점수는 과연 몇 점이었을까요? 5초들입니다. 팬 여러분들 이거 알아요? 4 3 2 77점 1 88점 스쿨스쿨 답장 지금 안 알려주실 거죠? 오케이 두 번째 퀴즈입니다. 3년 전 마크 진영 영재 뱀뱀은 태국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요. 맞아요. 당시 모든 멤버가 마치지 못했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국어로 방콕의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몰라요. 한 글자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10초 드립니다. 10 9 8 7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진짜 모르는데 세 번째 퀴즈입니다. 두 곡 나가는 노래죠. 뱀뱀 씨의 신곡 슬로우모 제목에 맞춰 슬로우 느린 노래 퀴즈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갓세븐 노래 중 한 곡을 0.5배속 버전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에이 뭐지? 아 갓세븐 믿어줄래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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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뱀뱀 씨 무대 의상을 다섯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1번부터 5번까지 활동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청취자 여러분은 보이는 라디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뱀뱀 씨 화면 보이시죠? 네 10초 드립니다. 이거 파란색 조끼 1번 그리고 끝에 2번 그 다음 거 3번 그리고 그 핑크 끝 쪽은 4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 5번이요. 정답은 Why? 맞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뱀뱀 씨 제가 퀴즈를 낼 건데 오늘 제가 낼 퀴즈가 뭐냐면 저희 노래 중에 니가 하면 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니가 하면이 있는 앨범이 매드라는 앨범인데 매드 앨범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발매를 했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파이팅 하세요. JBC가 직접 출제한 퀴즈였고요. 이거 제법 형도 모를까요? 맞힐 시간 5초 드립니다. 5 4 3 2 2 2 1 정답은 5월 4일 정답은 5월 4일 개포이스 다 틀렸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다 물어봤는데요. 제가 총 한 개 맞췄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과죠. 팬 여러분들 결과는 실패인데요. 퀴즈 정답과 해설 안벅싱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정답 주세요. 첫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갓세븐 막내즈 영재 유겸 뱀뱀이 함께 부른 빅뱅 루저 노래방 점수는 99점입니다. 말이 돼요? 적게? 그날 진짜 뱀뱀씨의 신 어 네 일단 그 루저는 그쵸 그 일단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뭐 힘들 때마다 이 영상 아직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조금이나마 행복을 웃음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근데 99점은 좀 기계가 고장난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퀴즈 아 진짜 어려운 건데 정답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의 정식 명칭은 끄룽 텍 마하나콘 아몬 라타나 꼬신 마힌타라 유타야 마하딜로 폽 노파랏 라차타니 부리롬 우동 라차니에 마하사탄 아몬 피만 아왓단 사티 사카타 띠아 위사 눅감 끄라 씻 입니다. 이거는요 태국 여러분의 태국 가고 길거리에 걸어다니면서 랜덤하게 몇 명을 붙잡고 물어보잖아요. 한 95% 정도는 대답을 못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서 태국 분들도 잘 모르는 방콕의 풀냄 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맞췄으니까 넘어갈까요? 그렇죠. 넘어가고 네 번째 퀴즈도 아 진짜 그렇죠. 맞았는데 아니구나. 대박 네. 일단 네 번째 퀴즈 정답은요 1 화면 웨즈 화면 아 여기구나 4번 문제에 맞췄다는 문자가 많이 와서 한 번 더 맞힐 기회 드릴게요. 어차피 벌칙이지만 맞춰보세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 저 맞았던 것 같은데요. 일단 잠깐만 1 2 3 4 5 이렇게 할게요. 4번이 1번 그리고 1번이 2번 2번이 3번 5번이 4번 그리고 3번이 5번 맞죠? 예아 맨스 You know what I mean? 맞았네요. 그러면 4 4 1 2 5 3 순서 오 제가 맞았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틀렸어요. 네. 이 와중에 또 최해로 꼽자면 9월 29일입니다. 2015년이요? 와 니가 하면 오 그렇게나 빨리 왔어요? 우리가 1년 차 때 와 대박 니가 하면은 아직도 솔직히 띵곡이죠. 여러분 제가 아직도 좋아하고 또 어디 가면 항상 많은 분들이 니가 하면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여러분들도 니가 하면 좋아했던 것 같은데 네. 갓세벤 8주년 기념으로 이렇게 퀴즈도 풀어봤으니까 오랜만에 데뷔곡 함께 듣고 올까요? 갓세벤의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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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갓세벤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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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렛츠고 렛츠고 워 워 워 노력하지 않아도 왜 그런지 몰라 나만 보면 자지러져 놀란 일로 내 스타일 내 스윙어 오 아무것도 안해도 그냥 내가 좋아 쳐다보며 가밖에 다가가 그냥 헤이 걸 아유 두윈 헤이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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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나를 왜 못니 이러는 거니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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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어릴 적부터 계속 죽음 왔니 나 나타나기만 해도 그낸 바라보기만 해도 그낸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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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 말 안 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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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love me 좋은 건지 아닌지 아직 잘 몰라 매일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 This Girl This Girl That Girl 다 하루 종일 oh 마음을 자꾸 착하게 한 명만 골라 만나 보려고 해도 나를 도와주지 아 나 어쩌면 좋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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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Love Me 바로의 문이 일어난 거니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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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Love Me 어릴 적부터 계속 쭉 경험하니 나 나타나기만 해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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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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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Love Me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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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uh 과장하지 말라고 과장이면 좋겠어 제발 노래 같으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맘 있는 그대로 믿어줘 과설 듣지 말고 내게 잘 좀 들어줘 아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난 차서 귀먹은 것처럼 주위에 달은 내 몸이 그냥 오차서 잡아당기는 걸 어째 오늘 벌써 몇 번째 그리는지 몰라 식을지 모르는 이놈의 인기를 대체 어찌 마주 날건 말건 저런건 동심이건 누나건 날 잡고 붙잡고 좋다고 같이 놀자고 날 알던 모르던 여태건 뭐 하냐고 잠깐만 더 얘기하자고 쌍둥이라도 있으면 좋겠어 제발 맨틀에 그쪽으로 폭제라도 할까 날 내 몸은 하난데 수용니 계속 피스하니 Every lady wants a piece of me Hey yeah 나타나기만 해도 나타나기만 해도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숨쉬기만 해도 숨쉬기만 해도 숨쉬기만 해도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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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ill Love Me 살짝만 웃어도 몸을 살짝만 들어도 난 아무것도 안해도 아무것도aker Girls Girls Girlsvard 다 같이 다 같이 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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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헥 Anton 진짜 할 말이 없어 진짜 못 보겠더라고요 오히려 이거 볼 거면 루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일단 가스터벤의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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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라의 가요 광장 라이브 버전으로 듣고 왔는데요 이게 2014년 2월 14일 7년 전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두 가지가 아니지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저 모자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때 그 모자를 여기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게 되게 와 이거 멋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못 보겠네 네 두 번째는 또 변송기가 오기 전이라 네 참 사람 몸이 신기합니다 세 번째는 아 진짜 멀리 왔네요 우리 가스터벤 그쵸 여러분 박수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또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팬 아가사 여러분들도 보니까 그때 데뷔 초에는 뭐 대학생이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아예 낳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그때는 아기가 막 한 살이었는데 지금 벌써 거의 열 살이 돼 가죠 네 우리 함께 네 늙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거예요 한 가족인 거죠 you know what I mean 뭔지 알죠 네 그럼 7시간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요 0515님 0515님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러분 그 영상 보고 0515님 네 뱀이 라이브 영상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지금 울어요 아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네 6736님 와 걸삼 나오자마자 나도 모르게 음원법 외쳤어요 아가사의 안 죽어쓰 음원법이 뭐였죠 일단 뒤에는 아는 것 같아요 뭐 제이비 마크 잭슨 박진영 이거 나오겠죠 네 4363님 아니 뱀디 귀 밖에 안 보여요 왜 이렇게 빨개진 거죠 너무 귀여워 여러분들도 한 그 한 7년 전에 여러분들 그 여러분의 영상을 7년 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자기 보석을 보기 되게 힘들어요 옛날 모습들 네 K6793님 루저도 봐요 수제 제작진 네 오히려 저는 로제가 더 난 것 같아요 로제는 제가 그냥 웃기게 했으니까 그 의도였으니까 네 2545님 아 진짜 우리 갇히들이 왜 이렇게 귀여워 아들들 같아 그쵸 저희는 무슨 오빠입니까 그냥 아기들이죠 2602님 네 누가 소화기 좀 가져다주세요 뱀이 귀에 불 나요 네 4870님 악 뱀이 완전 악 이었을 때 졸업할 때 딕션 너무 좋다고 감탄하면서 봤는데 뱀이 부끄러워하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진짜 어 지금 만약에 7명이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걸삼 무대를 하면 아마 노래 자체의 키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 톤으로 다시 랩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4879님 아 아니 아까 읽었구나 5214님 뱀아 진짜 귀여웠다 우리 뱀이 항상 즐겁게 활동하고 건강해야 해 사랑해 뱀이 네 감사합니다 진짜 8년동안 건강하게 활동해왔던 것 같아요 그쵸 6205님 뱀아 오빠 나 진짜 저 때 브릿지 뱀아 너무 좋아했어 사랑해 귀여웠어 짜릿해 자신감 가져 제가 다시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나중에 한 2024년이 되면 저의 10년인 거잖아요 그쵸 그때 또 이벤트로 한번 할 수도 있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일단 영상 나가는 동안 네 저의 리액션을 또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방송 후에 스테이션 제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미션들 하나씩 언박싱 하겠습니다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마이 케이는 무료입니다 어... 닉네임 뱀뱀 혼자 다혜님 네 뱀뱀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은 큐티 섹시 어느 쪽 인가요 뱀뱀 뱀뱀 재범이 형도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뭐라고 대답해야지 너무 궁금하네 저는 소위 저는 너무 한쪽에 설리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컨셉에 따라 잘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야 재수가 안 없어 보일까요 이걸 어이구 어이 민방해 네 이번엔 어 네 섹시 뱀뱀부터 그럼 한번 볼게요 섹시 뱀뱀 모멘트를 볼 수 있는 노래 네 틀어드릴 건데 레드벨벳 슬기 누나랑 같이 부른 곡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애착이 가는 곡이죠 Who Are You 듣고 오겠습니다 Who Are You 네, 뱀뱀 피처링 레드벨벳 슬기님 Who Are You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래는요 이제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되게 아낀 노래고 또 한 2년 전부터 이미 있는 노래인데 네, 일단 너무 슬기 누나랑 같이 하게 돼서 진짜 너무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영광스럽게 그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뱀뱀 아니었으면 진짜 이 노래를 누가 부를지 상상도 안 가네요 네, 그럼 이제 미션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무섭네 일단 저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하나씩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나 또 뱀뱀 사랑하네 님 뱀이는 동물로 치면 고양이라고 했잖아요 고양이 버전으로 슬로모 한 소절 해주세요 고양이로요? 결ours 이 정도면 될까요? 좋습니다 엇허허헤허헠허허허허허 네 두번째 미션 미션이 너무 새로운데요? 칭찬합니다 저 이런거 좋아해요 0025님 배밤 슬로모 음악방송 엔딩 포즈 해주세요 엔딩 포즈요? 엔딩 포즈 지금 딱히 뭘 안했는데 그냥 카메라 쳐다보기만 했는데 일단 보고 계시죠? 0025님 이렇게 엔딩 때는 오오오 하면서 내일 뭐 할까요? 여러분들 정해주세요 정해주시면 이따 댓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거 하나 골라서 내일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한심조안은 안돼요 이제는 다음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그리는 봄님 딱파도 제법용 팬이에요 우리 팬이 하면 태국어 랩 개는기가 더 오르는데요 왜 추가하세요 오랜만에 원찬 랩 한번 부탁드려 부탁해요 스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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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원찬 랩 오랜만인데요 네 그러면 비트 있나요? 죄송해요 아카펠라로 갈게요 네 비트 꺼주세요 오 이거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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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찬 랩 감사합니다 오케이 다음 미션 가볼게요 0300님 네 뱀뱀이가 본인이 잘생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맞아요 뱀뱀은 잘생긴 데다 이쁘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카메라 잘생뿜 표정 한번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고 왜 자꾸 이러는 걸까 잘생긴 뿜용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되니 ㅋㅋㅋ 어 어렵다 아 저번에 용재웅도 이런거 다 했어요? 대단하다 네 1546님 뱀이 저번에 아가샤랑 회식하고싶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싶어요 오늘 회식한다고 생각하고 건배사 한번 할까요? 스콜 스콜 이렇게 써놨네요 마치 이제 제가 에너지 드링을 먹고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아마 라면을 드시면서 듣고 있는 부분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보고 계시면 제가 ASMR으로 제 목구멍을 물을 넘어가는 손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더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올해는 아주 아가세분들한테 좋은 한 해가 될 겁니다 아가세를 위하여 가스벤을 위하여 치즈! 예, listen carefully, 잘 들어요 아우, 좋은 미션이었네요 진짜 맥주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맥주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자, 밤밤이 아가 시절부터 사랑했어 님 벤아, 하지 하지 마 챌린지가 화제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들었는데 진짜예요? 이게? 혹시 살짝 춰줄 수 있나요? 노래가 준비되면 저는 출 수 있죠 역시 스테이션 제트 아, 근데 조금 앞에 후렴부터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랜만이네 하지만은 아무 까먹을 수가 없죠 오케이 아우, 좋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찍어서 틱톡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할게요 일단 슬로모 챌린지부터 끝나고요 아직 올리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천재의 아기뱀 아, 마지막 미션이에요 천재의 아기뱀뱀 님 라이 어달 마지막에 베이비, 베이비 Just tell me 하는 부분이 불러주세요, 베이비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라이 어달 라이 어달 베이비 라이 어달 라이 어달 Just tell me 라이 어달 Scoop 라이 어달 베이비 라이 어달 라이 어달 I'm going crazy 감사합니다 라이 어달은 좀 의상, 아, 뭐야 그 예상지 못하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일단 네, 여러분들 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라이 어달 를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 노래는 빠질 수 없죠 여러분들 함께 달려 보이죠 라이 어달 바이, 베이비 예아 네 스테이션 제츠 뱀뱀의 언박싱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와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DJ 해봤는데 제가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었고요 너무 재밌었고 아, 되게 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또, 아, 네 네, DJ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네, 스테이션 제츠 또 불러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했던 내일 엔딩 포즈 네, 여러 가지 왔는데요 볼 하트 윙크 엔딩 포즈 갓세벨 로고 해주세요 아, 저번에도 했었죠 내일은 그거 해줘 손 크게 쉬는 척하기 고양이 포즈 윙크하면서 손 키스 날려주세요 음... 일단 내일은 갓세벨 포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너무 빡세네요 네, 내일 그럼 갓세벨 포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박문치의 가요 톱10이 방송 되니까 많이 들어 주세요 네, 끝곡으로 제 노래 Let Me Love You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랑 신나게 놀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가믹길의 갓세븐 저는 뱀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쿨스쿨! 눈물을 다 닦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노래 불러 for you 편하게 baby fall asleep 잘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몰라 더 괜찮아 내가 이 노래로 위로할게 Let me be you one and only 미소 짓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웠어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매일이 못해질 수 있게 널 때 알게 Let me love you Let me hold you 내일이 썰낼 수 있도록 널 내 안에 오늘도 수고했어 맘이 힘들면 나한테 나눠봐 내가 다 들어줄게 웃으면서 바라볼게요 너의 짐은 다 할 수 있게 작은 감정 가질 타임을 거 공감할게요 편하게 baby fall asleep 잘하고 있어 매일 사람들이 너의 마음을 몰라 더 괜찮아 내가 이 노래로 위로할게 Let me be you one and only 미소 짓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웠어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매일이 못해질 수 있게 널 때 알게 Let me love you Let me hold you 날이 못 해질 수 있게 널 원해 Let me hold you Let me hold you Let me hold you 올해의 디제이 정말 큰 상인데요 2021 연예대상 올해의 디제이 2021 연예대상 올해의 디제이